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야망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들은 한낱 모래성을 샀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돌력에 피었다 바람 불면 시들어버리는 덜풀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패배를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계속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때로는 요즘 TV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수많은 말씀의 홈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귀뚱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듣기가 좀 힘든 그런 말씀이라든지 말씀은 재밌게 하는데 듣고 나서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비 뽑혀서 이제는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갓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가죽과 그가 탈취할 물건을 다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쉬웠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고 내 동료고 어제까지 내 친구였던 그 한 사람과 그 가족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단하고 그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에서 뿌리를 뽑자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다시 요소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요소아 1장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렵고 뜰리는 가운데 있었던 요소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요소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태양처럼 빛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렇게 마음의 감격이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어느 순간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앉아있겠는데 이 자리를 떠나면 아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간의 죄악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요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져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열정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치밀한 아주 치밀한 전략을 그들은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다시 아이성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이성뿐만 아니라 여러 산지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꼭 취해야 될 그런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그것은 다 허사입니다 아무리 세단한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놓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도 주시고 요리고도 주시고 해보론 산지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취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잘 보시면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군사를 다 그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와 그 땅을 너의 손에 주었다 여기 보면 다 그느리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 그 다음 2절을 가만히 보시면 2절에는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에는 다 올라가라 이런 말이 나오고 2절에는 복병을 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아이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 좀 더 세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라 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들 뒤에 복병을 두어라 이런 말씀도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혹시나 총놈만 총놈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각론이 없는 총놈만 붙들고 인트로닥션이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가하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총놈이죠 성경을 그냥 얼추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정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정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총놈 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뭐 다 그게 그거고 뭐 다 뭐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들이 다 대동소위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늘 결론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이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군사들이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병을 둬라 복병을 둬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총놈의 말씀만 붙들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은혜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한자 한자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하게 눈을 부릅또박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 뭐 대충 빠르게 그냥 하루에 몇 장 읽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수박 그달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훑듯이 그렇게 읽지 마시고 어떤 말씀은 앞에서는 좀 귀를 기울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총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놓을 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은혜 내일은 저런 은혜 월요일에는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총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요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거기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3절을 먼저 보면 이에 요수와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그 다음 뭡니까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몇 명이 올라갔죠 3천명쯤 그죠 3천명쯤 근데 오늘은 몇 명이 올라갑니까 3만 명만 올라갑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5절을 보시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만 명은요 3만 명은 언제 보냈다 그러죠 3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는 얘기에요 밤에 먼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보냈다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살금살금 가서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복병을 심어두겠다는 얘기입니다 3만 명은 매복조로 간 거예요 매복조로 산발대로 복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와 모든 백성들은 다 따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3만 명만 보낸 게 아닙니다 매복조가 3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올라갔어요 뒤에 다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작 이렇게 할 걸 왜 아이성을 얕보고 3천 명 쩐만 보내가지고 그렇게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복개를 들고 나팔을 불며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른 거예요 모든 백성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고 몇 명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성이지만 요소와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군사를 다 그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느리고 올라가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즐거워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참 거룩하고 감격적인 예배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다 감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최선의 예배자가 최선의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배 최상의 예배는 좋은 악기나 대단한 찬양이나 대단한 영상이나 음향시설이나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우리 소비세 때마다 우리 강단에서 늘 주님 앞에 내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러지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생애에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인생에 처음 예배처럼 그런 설렘과 간격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최선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휴대전화도 다 끄시기를 배터리를 빼시든지 그리고 진동으로 맞추어 놓으신 분들이 전화가 오면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는 전화를 받는 분이 혹 계시던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화가 와도 예배 시간에 전화 안 받으셔도 여러분의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이나 중청에 계신 분 유아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3만 명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승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이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면 나는 태신자도 없고 주위를 아무리 돌아와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면 우리의 최선이 거기에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혹 오늘까지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분 계시며 마음으로라도 품으십시오 태신자 카드를 안 내셔도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품으십시오 이번에 전도를 못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야 한 사람이라도 품으십시오 아무도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소외를 당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이렇게 땅에 묻어놓은 그런 달란처처럼 그렇게 사장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교회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 이 산무 이름하여 산무교회 우리 범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여러분 그 약속을 향하여 여러분의 최선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체플이라고 하는 교회당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의 교회당 보면 이렇게 높은 도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장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힘들게 그 천장에 매달려서 그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은 다 그린 후 이 그림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그야 자네겠지 그렇다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 없다네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가 대단히 유명한 그 당시에 화가요 조각가였는데 그 선 하나를 천장에 매달려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 그림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누가 안다고요 자신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유명한 얘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태양처럼 빛나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빨리 새 유리를 갈아 끼우지 않고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리창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벽에 낙서가 막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오물을 버리고 쓰레기를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그 건물이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몸빼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물론 한 부분만 닦았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이랑 우리 본당이랑 이런 로비 같은 데만 좀 저희들이 닦았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모든 것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얼마나 깨끗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그런 애착심을 가지지 않고 한 모퉁이라도 배가 좀 쓸고 닦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때가 끼고 거미줄이 젖이고 먼지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노지께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몸빼바지를 입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성도들이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닦고 쓸고 빡빡 문지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한 사람씩 담당 구역을 맡길 겁니다 나는 본당 앞쪽에 유리창 두 개 이게 내가 맡은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왼쪽 계단의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이게 네 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올 연말에 우리 봉사자원 할 때에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한 모퉁이씩 책임지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의 한 모퉁이씩 맡아서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여러분 저는 이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천되어 줄 때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 같이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유명한 경영학의 법칙입니다 80대 20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팔레토의 법칙 100명이 있으면 20명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명은 대충대충 일하는데 그 20명이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그 20명만 따로 떼어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면 그 20명 중에 또 신기하게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또 놓은데요 빈둥빈둥 노는 80명을 따로 떼어서 한 집단을 만들면 신기하게 그 80명 중에서 20%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또 놓은데요 이게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의 어떤 삶에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탈리아 유명한 팔레토라는 학자가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팔레토의 법칙을 쭉 찾아보니까 그게 뭐 회사나 아니면 경제적인 면에나 가정의 면에나 또 학교의 성적이나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교회에다가 적용을 지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에는 20%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군중처럼 무리처럼 저는 결단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팔레토의 법칙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는 목사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80대 20대 20의 법칙이 적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 은혜가 크든 작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잘것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가고 함께 기도를 모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범천교회가 그렇게 최선의 일정으로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치밀한 전략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매복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치 전쟁에 패하는 것처럼 하면서 도망가는 척 하면서 유인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도망간 사이를 타서 그 빈성을 급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매복과 유인과 그 다음에 급섭하는 점령하는 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주 치밀한 작전입니다 치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최선의 열정과 거기에 치밀한 전략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모든 사역은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획입니다 좋은 교획 치밀한 교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획을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획에 따른 실행 교획을 대충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교획을 잘 세우고 가급적이면 교획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실행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 그 다음에 그 평가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교획, 실행, 평가, 보고 그거는 리포터죠 리포터 이 네 가지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그 사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리포터로 남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 맨땅에 헤딩 아시죠?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평가도 없고 어떤 리포터도 없으니까 다시 또 하는 겁니다 10년을 해도 늘 그냥 바닥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획과 실행과 평가와 보고만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자료로 잘 축적되어 있으면 여러분 1년 2년을 해도 그만큼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만큼의 내공이 쌓이고 저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61년이면 61년의 내공과 저력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면 좀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세명 축제도 교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전략 아닙니까? 이게 치밀한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도 그냥 매주 반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에 대하여서 계획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몇 분까지 때로는 30초 단위까지 이렇게 잘라서 정확하게 예배를 기획하고 그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배 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그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아주 세부적인 그 한 가지 때문에 큰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작은 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력서를 이렇게 좀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또 우리 사역자들을 또 새로 또 교회가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제가 서불이 있을 때에는 정말 수많은 이력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많게는 뭐 저기 백몇십 통을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글러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탈자 있는 거 다 글러냅니다 이력서에 이력서가 한 10페이지 넘는 이력서에 오탈자가 있는 것은요 일단 다 적혀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를 쓰는데 어느 회사에 어느 교회에 자기가 채용을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데 거기에 잘못된 글자를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것을 출력해서 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자세가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잘 써도 오탈자가 있으면 일단 적혀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적혀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시간 단위나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여러분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한 시간 단위가 아니라 1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5분 단위로 그렇게 인생을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5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성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이런 어떤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성형 축제를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기를 원하고 또 이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좀 서툴기도 하고 좀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은 이런 어떤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모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일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표를 정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열방을 숨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이렇게 표를 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숨기고 열방을 숨기려면 우리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좀 더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저는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능을 앞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과목을 정하고 시간을 배정하고 부족한 것은 또 어떻게 좀 보충을 하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하고 대충 그냥 적당하게 그냥 준비한 사람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섭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군데 좀 넣어보고 뭐 한번 시험쳐보고 그걸 경험 삼아서 다음에 해보고 그것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그냥 대충 사시지 마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주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자 훈련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한 주간의 타임 스케줄을 다 만들게 만듭니다 아침 기상시간부터 밤에 자는 시간까지 다 한 시간 단위로 잘라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들이 생각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들만 제대로 모아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늘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뭐 환경이 안됩니다 꼭 하려고 보면 자의 기름이 없고 뭘 꼭 하려고 보면 자가 없고 칼이 없고 가위가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흡의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사회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하자 점검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리포트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이나 부서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치밀한 전략을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신 많은 산지들이 있는데 많은 성들이 있는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성들을 하나님 앞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한번 아이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전진하고 있는 요호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많았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들이 많았고 산지들이 많았고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치밀하게 전략을 짜지 못하여서 그들을 다 놓쳐버리고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여서 물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범천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열정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축제가 그와 같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혼이 추선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미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